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은 국내 채권시장에 이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주택담보의 대출 금리가 어느새 모두 3%대에 진입했습니다.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또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서영교 기자입니다.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3.95에서 4%. 한 달 전엔 5대 은행 모두 4%대였는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.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고금리 수신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면서 금리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. 또 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내려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대출 금리 하락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. 5대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하다는 3.76%, 한 달 전에는 4.3%대였는데 0.6%포인트나 내렸습니다. 대출 금리 하락으로 차주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.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특히 주담대는 한 달 만에 5조 원가량 급증하면서 올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.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.